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제29차 한뿌리사랑세계모임 역사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한뿌리사랑세계모임 회장님으로 계시는 박계용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은 푸르른 실록과 더불어 행사가 정말 많은 달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5월 9일 대선을 치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했습니다. 모쪼록 더 밝고 희망있는 미래를 열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우창수 선생님은 20년 동안 중국 대륙과 중앙아시아를 누비며 혼신을 다해 우리 역사탐구에 매진해주신 진정한 역사인이십니다. 우창수 선생님은 인류사의 그 중심에 우리의 한국사가 있었고 한국사의 중심에 마고가 있었다는 것을 주창하십니다. 우리 결의 신앙의 중심에는 마고와 삼신, 할머니가 있었으며 우리의 할머니, 어머니들께서는 뒤뜰 장독대에 정안수를 올려놓고 기도를 하시던 모습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선앙당이 있었습니다. 그 선앙당의 주신이 삼신, 할머니였다고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삼신, 할머니의 점지로 이 세상에 왔다가 술을 다하면 다시 삼신, 할머니의 품으로 돌아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고를 제대로 아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한국 혼을 찾는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의 근원을 찾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기전 3300년 전 안파야견 한인께서 혁명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우리 인류사는 모계공동체의 사회였다고 합니다. 마고시대를 규명하는 것은 그 이후 한국시대, 배달국시대, 촌손시대를 규명하는 작업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창수 선생님께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료를 통해 마고시대와 고조선이라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강의를 허락해 주신 우창수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우리 우창수 선생님이 강의를 통해 상고사에 보다 가깝게 접근하는 계기가 될 것을 바랍니다.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창수 선생님의 우리 역사 강의를 위해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우리 외국지사님들과 해외에서 오신 우리 또 급히 오신 회원님들 포함해서 한상우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우창수 선생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박수 방금 소개받은 우창수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마고의 역사적 실체를 찾는 겁니다. 사실 마고는 우리 사회에서 마고 할매 또는 삼신 무속에서는 삼신재석 이런 이름으로 전승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마고가 제가 여기 자료가 좀 준비가 덜 돼가지고 잭이 안 맞아가지고 손짓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고가 헬라스 문명이나 페르시아 문명에서는 이 마고가 마고스라는 이름으로 폭넓게 존재했습니다. 우리말하고 거의 같습니다. 마고 서양 사람들은 그 뒤에서 슬을 붙이니까 거의 같은 이름으로 존재를 했습니다. 마고스는 그리스에서부터 소아시아, 중동, 페르시아까지 이런 나라들에서 대제사장을 뜻하는 아주 위대한 호칭이었죠. 그래서 사실 이 마고가 폭넓게 널리 문화가 퍼져 있었는데 실제로 스페인어에서 최고의 존재, 가장 위대한 존재를 마그너스라고 하는데 이 또한 우리말 마고와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마고는 대단히 세계적인 문명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한국인이 쓰는 언어 어휘수가 한 20만 개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위대한 언어가 마고고 가장 세계적인 언어가 마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고의 존재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마고를 신으로 섬기는 분들도 마고의 실체를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마고의 역사적 실체를 찾는 것은 사실 세상에서 마고를 역사적 실체로 인정하는 첫 번째 강의가 될 겁니다. 이 소중한 시간에 한사모 포럼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실 우리가 마고의 역사적 실존하는 모습을 실제로 역사적 실체를 우리는 아쉽게도 우리 문화에서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만주 여진족의 만주실록을 보면 이렇게 만주실록은 여진족장은 여진족장은 자신들이 하늘의 딸 불고륜 소생이다. 성은 이제 애신인데 이 애신이 한어로 번역을 하면 김이다. 이겁니다. 김. 김시성이다. 그래서 강나가 성에 붙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주 여진족의 족장들은 대개 애신강나라고 하는 이름을 성에다 붙이는 겁니다. 누르와치 같은 경우에 말하자면 애신강나 노이합적 누르와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김 누르와치가 되는 겁니다. 만주족의 족장들이 김시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진족장의 성이 김시성인데 그 조상이 여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 남자가 아니고 여성이다. 하늘의 딸이다. 그런데 이 여진족의 시조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라고 하는 사실은 여진이라고 하는 족명에도 잘 나타납니다. 여진은 여자 진인. 곧 마고를 뜻하는 겁니다. 여진족이라고 하는 건 마고족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마고족이다. 불고류는 이제 태양을 의미하는데 둥근 태양을 의미하는데 이 마고가 지상을 통치하다가 하늘로 올라가서 태양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금나라, 금나라는 이제 만주여진족의 선조입니다. 금사에서는 금나라 시조 김한보가 고려에서 아우아우 김보안리와 함께 여진으로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흠정, 만주, 원류고에서도 김이라고 하는 금나라의 국후가 신라에서 왔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죠. 그래서 이 만주실록을 보면 만주 김씨가 결국은 경주 김씨입니다. 결국은 만주족의 역사가 우리 역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만주족하면 남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민족의 한 부분이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죠. 김씨성이 우리 인구 전체에 작년도 통계를 보면 21.3%입니다. 우리 한국의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김씨인데 왜 이렇게 김씨가 많으냐. 바로 김씨성이 마고를 섬기던 서자궁 사람들입니다. 김씨성이 서자에서 유리하는 성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지배했던 우리 조상들 중에서도 김씨성들은 완전한 최고의 지배계급들이죠. 그 자부심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김씨성을 많이 썼던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진족은 환국, 한, 고조선, 또 고구려, 발해, 그리고 이어지는 역사에서도 사실은 우리 결혜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남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여진족의 역사에서 마고가 시조라는 사실을 눈여겨봐야 되는데 불고리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바퀴처럼 둥근 태양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진족은 자신들의 조상이 하늘의 딸이고 태양의 주인이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평남 진파리에서 출토된 여러분이 잘 아는 금동관무입니다. 고구려 왕이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 제가 보건대는 이게 고구려 왕이 썼던 것이 아니라 고조선의 마지막 천자들이 썼던 모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가운데 보면 둥근 원이 있습니다. 둥근 원에 12개의 구슬이 박혀 있습니다. 12개의 구슬이. 저 12개의 구슬은 삼성지에 나오는 원동 중에 삼성지에 나오는 환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 세계 곳곳에 설치했던 12개의 제후국들 제후국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 삼조고가 삼조고가 제후국 세상을 지상 지구를 통치하는 천자의 상징인 겁니다. 천자의 상징. 그리고 여기 둥근 원 위에 원 위에 보면 또 삼조고가 상당히 큰 삼조고가 있습니다. 원 위에. 저것은 하늘에 있는 조상삼조고죠. 조상삼조고. 그래서 이 조상삼조고로부터 여기 보면 이게 삼조고입니다. 다리가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상삼조고로부터 통치권이 통치권이 와야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아무나 개나 소나 이렇게 통치자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늘로부터 통치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모를 쓴 분은 자신이 하늘로부터 천부의 통치권을 받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태양세 삼조고가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해석이 아주 전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이 태양세 삼조고를 이게 사실은 삼신할미의 상징인데요. 삼신할미의 상징인데 여기서 보면 여기가 무용총 쌍용총에 등장하는 삼조고입니다. 이 삼조고에 대해서 우리 학계의 정설은 뭐냐 김중희 박사는 한민족과 해속의 삼조고에서 이 다리 세 개가 천지인 사상을 뜻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역사학계의 공통된 정설입니다. 다리 세 개가 천지인 사상을 나타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사실 조상모독입니다. 조상모독이고 이런 식의 우리 문화 해석은 아주 치욕적인 치욕적인 사대의식의 발현입니다. 사대의식의 발현이고 이런 유의 문화인식은 아주 저급한 중국 한족식 가치관을 우리 문화에다가 아무 근거도 없이 끌어다 붙인 겁니다. 고대 상고 시기에 중국 한족은 굉장히 열등한 민족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문화를 몰랐습니다. 자기네들은 마고의 역사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삼신사상이 중국에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 삼족을 이렇게 천지인 사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야말로 우리야말로 이 마고 문명의 장자인데 장자인데 우리가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 문화를 보지 못하고 자꾸만 중국의 사고방식을 빌려다가 우리 문화를 이해하니까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경주 서봉총에서 출토된 금관이 위에 앉아있는 세 마리 소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금관이 위에는 나뭇가지에 저렇게 세 마리 소주가 앉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라의 왕들이 자신들도 삼족의 자손임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신라 왕의 통치권이 하늘에서 왔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삼족의 다리 셋과 이 서봉총 금관의 다리 세 마리 세가 같은 관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세 한 마리가 다리 하나인 겁니다. 다리 하나인 겁니다. 이 삼족의 다리 셋은 똑같은 관념인데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뭐냐 삼신 한 마리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마고 마고 삼신이 통치권을 줬다. 삼족은 마고 삼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마고 삼신을 그러니까 우리 조상을 상징하는 이런 문양을 가지고 천지인 사상으로 들이대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결의의 시조 마고 삼신을 이해를 못하니까 천지인 사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삼신 한 면은 곰 치호 세 분이 있었습니다. 세 분이기 때문에 세 분이기 때문에 삼신인 겁니다. 삼족은 뭐냐 곰 치호 세 분 할매의 조상이 같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삼족우가 머리는 하나죠. 몸통도 하나입니다. 한 조상에게서 세 자손이 나왔다. 이걸 아주 간명하게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게 볼 게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은 서로 모습이 다르다고 싸우고 물어뜯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은 한 조상에서 나왔으니까 서로 화합하고 단결해야 된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한 도상이 바로 삼족우 도상입니다. 아주 간명하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명한 것을 천지인이라고 아주 형의상학적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실체가 없는 역사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중국 한족들이 그런데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우리 문화를 이해 못하니까 중국의 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우리 역사를 지워버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삼신할머니 왕들의 관에 이렇게 삼조고 새가 세 마리 나타나는 것은 결과적으로 통치권이 이 왕의 통치권이 하늘로부터 왔다 조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 태양세 태양세 마구가 태양과 태양의 주인이다 이런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석이나 일본석이나 고사기 또한 보면 일본족의 조상이 태양의 여신 이 아마테라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조상이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불고륜하고 만주족의 불고륜하고 이 아마테라스는 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다. 우리 삼조고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일본석이를 보면 닌익이 강림신하에 보면 닌익이가 자신의 할머니입니다. 닌익이의 할머니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로부터 칼과 거울과 구슬을 받아가지고 다섯 부족 족장들과 함께 축자 일향 고촌수 구사포류다기로 내려옵니다. 이 닌익이가 말이죠. 내려와서 첫번에 하는 얘기가 뭐냐 바로 이곳이 한국을 바라보고 있고 한국이 보인다는 겁니다. 자기가 내려와서 보니까 한국이 보인다. 그리고 닙사의 곳과 통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닙사 닙사는 뭐냐면 고깔입니다. 고깔 고깔과 통하는 곳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닌익이가 그곳에다가 반석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마고는 하늘에서 제석바위를 통해서 그 기운을 받아서 지상의 바위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반석에다가 기둥을 깊이 박아서 궁전을 짓고 고촌을 향해서 치기를 높이 올리고 그곳에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고시마현 기리시마의 한국악에 있는 돌무지와 소떼입니다. 이것이 일본에 일본에서 당시에 우리 한반도에서 건너간 제사장이 일본에 도착해서 그 사람이 진무입니다. 진무에 해서 제일 먼저 기리시마에 도착을 한 겁니다. 해서 기리시마에 도착했다는 건 뭐로 알 수가 있느냐 바로 이 돌무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한국악이라고 하는 산뽕우리 정상에 이렇게 돌무지를 쌓았던 겁니다. 쌓고서 저기 보면 홍살문까지도 보이는 겁니다. 저렇게 저 돌무지 꼭대기에 서 있는 것이 저것이 신단수입니다. 일본족의 신단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됐어. 하늘에 마구께서 바로 저 신단수를 통해서 이제 신단수를 통해서 지상으로 강림하게 되는 겁니다. 기리시마의 한국악 정상에 돌무지하고 가까운 곳에 또 이렇게 천지라고 하는 천지입니다. 사실은 일본은 이름 붙이기를 대랑지라고 붙였는데 바로 저 대랑이 대랑이 마구를 뜻합니다. 마구 대랑지라고 일본국의 천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 선조들은 어딜 가서 새로 나라를 열 때 반드시 그곳에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서 돌무지를 쌓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마구 삼신이 내려올 수 있는 여권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마구한테 내가 나라를 열었습니다. 이것을 구하는 바로 이 호수를 만들어야 되는 호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일본국의 천지입니다. 정오 이 정오의 이름이 나주의 정오 대랑지와 같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연인가 일본으로 건너간 진무가 한반도에서 갈 때 이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고조선의 소도의 천군들이었습니다. 천군들 천군들이 다 건너가지 못하고 천군들의 일부가 나주로 간 겁니다. 중심세력은 일본으로 갔고 고조선 소도의 중심세력은 일본으로 갔고 일부가 나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주에서 대랑지라고 하는 정오를 만들어놨으니까 거기에서 작은 나라를 열었던 겁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백제의 왕권을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령왕 때 결국은 일본하고 자기네들이 같은 뿌리니까 일본 천안하고 같은 뿌리니까 일본하고 가까워지는 겁니다. 급속하게 무령왕의 아버지 곤지가 일본에 가서 아스카를 개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백제가 일본하고 가까워지는 건데 일본 사람들이 고조선 역사를 감춰야 되니까 앞에 소도에서 간 건 다 감춘 겁니다. 잘라낸 것이죠. 그리고 백제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 우리 한국 역사학자들도 일본이 백제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잠깐 물을 좀 놓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같은 겁니다. 이것이 태백산의 천단인데요. 여러분들 가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나라를 열었다는 것을 구하고 또 하늘에서 마고 할머니가 내려올 수 있게 준비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 천단을 만든 사람들은 누구냐 신라는 아닙니다. 누구냐 바로 강릉 김씨의 조상이죠. 그 시절에 거기에 애국이 있었던 겁니다. 애국 그분들이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제천단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제천단 가까운 곳에 황지라고 하는 황지라고 하는 정호가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일본하고 관념이 같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강화도 유명한 마니산의 참성단 입니다. 실제로는 단을 쌓지 않아도 참성단에는 원래 돌이 많았습니다. 바위가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단을 쌓을 때도 바위를 살려놓은 겁니다. 손으로 쌓는 바위보다 원래 바위가 더 마구 할머니가 좋아하니까 조상 할머니가 좋아하니까 바위를 살려놓은 겁니다. 다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나무를 물론 나중에 심었겠습니다만 전 세계 어딜 가도 신단 수를 살아있는 나무로 쓴 경우는 참 드뭅니다. 우리 민족이니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신감이 있으니까 우리는 마구 장자 니까 일본인들은 아까 보셨지만 촛대가 죽은 거 아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는 나무를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강화도 마니산 참성단 밑에도 연못이 있었습니다. 정호가 그래서 아마 여기에 강화도 마니산 참성단 을 세운 사람들은 백제국의 개국을 했던 사람들 백제를 개국했던 사람들이 하나치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구상에서 우리 민족과 가장 가까운 두 민족을 꼽으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만주 여진족과 일본족 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두 민족이 우리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의는 한민족이고 나라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일본족의 시조 니니기가 나라를 열면서 외친 첫 마디가 뭡니까 한국이 바로 보인다는 겁니다. 한국이 돌무지가 있는 그 기리시마산에 봉우리 이름도 한국악 이지않습니까 한국악 일본 천황이 지금도 이세신궁에서 1년에 두 번 하늘에 제사를 지내죠. 제사를 지낼 때 영신가를 하는데 영신가 대목이 나 한신은 한을 모셔오노라 이렇게 또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민족 대한민국의 한이 얼마나 위대한 언어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고종 황제가 한을 국후로 처음 썼습니다만 물론 그 앞에 삼한도 있었고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사연이 있었었던 거죠. 이 한을 파자 하면 빛나는 태양을 숭배하는 이것이 안 나와서 그런데 이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빛나는 태양 마고 마고를 상징하는 문자죠. 빛나는 태양을 숭배하는 다섯 부족이 함께 세운 나라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국호 한에 담겨있는 뜻이 다섯 부족이 함께 세운 나라다. 그런데 일본 석이나 고사기에 의하면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 손자가 니니기가 다섯 부족 족장들과 함께 내려왔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에 있는 오와 다섯 부족과 니니기 강림 신하에 있는 다섯 부족이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다섯 부족을 그래서 한은 한은 뭐냐 환웅이 세운 나라 이름인 겁니다. 한은 그래서 고중 황제가 우리한테는 조선이 맹 조선이나 고려나 그게 그거지만 고중 황제한테는 조선이 아주 각별한 이름이죠. 자기 조상 이성계가 자기 가문의 조상이 나라를 열 때 썼던 이름입니다. 그 거룩한 이름을 고중 황제가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고중 황제가 그걸 버릴 때는 한이 조선보다 더 위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은 환웅이 세운 일본의 니니기는 우리 환웅입니다. 환웅을 일본식으로 니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웅이 세운 나라가 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을 국후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왜 여진족이나 일본족은 태양의 여신이 보이는데 우리는 왜 태양의 여신이 사라졌느냐 신박한 것이죠. 왜 사라졌느냐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은 다 있는데 왜 우리가 이걸 놓쳤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공자와 부처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 조상들이 공자와 부처에 빠져서 조상 마고를 죽인 겁니다. 마고를 제거해버린 겁니다. 여성 상위 시대 여성들이 통치했던 시대를 제거해버린 겁니다. 창피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창피하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고 삼신은 우리 민족의 실질적인 시조인데 혼이 사라진 겁니다. 우리는 혼이 혼이 사라진 민족이죠. 시조가 사라졌으니까 혼은 사라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혼이 빠진 민족이니까 나라와 민족이 망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혼이 없는 민족이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족은 태양의 여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개보가 역사가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아주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혼이 살아있는 민족 이었죠. 영혼이 그러니까 그 일본이 혼빠진 우리나라를 식민주로 만들고 우길 승천해서 쇠계를 먹겠다고 나왔던 거죠. 혼이 있는 민족은 이렇게 강합니다. 여러분 만주 여진족은 말이죠 민족의 덩치가 우리 민족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작은 여진족이 자그만치 충국 대륙을 내려가서 중국 한족을 말이죠 두 번이나 짓밟고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민족 지금 중국 한족이 얼마나 큽니까 유럽과 아프리카 다 판 것보다 중국 한족이 더 많습니다. 그 거대한 민족을 우리 10분의 1도 안 되는 여진족이 내려가서 두 번이나 노예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민족 혼이 살아있는 민족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고 태양의 여신을 죽였습니다. 죽였으니까 혼이 빠진 민족이 되니까 맨날 동생들한테 으덕터지고 살았던 겁니다. 하늘의 마고가 하늘의 조상이 장자가 시원찮으니까 아우들의 손을 빌려다가 계속 우리를 때렸던 겁니다. 정신차리라고 제가 우리 역사를 검토해보니까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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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나라한테 침략을 당한 적은 없습니다. 다 우리하고 혈통이 같은 아우들한테 얻어 터졌습니다. 아우들한테 장자가 자기 문화에 유리한 걸 모르고 자기 조상 유리한 걸 모르고 세상에도 가장 시원찮은 민족 중국 한족이 등치 크다고 거기에 눌려가지고 쩔쩔매고 그들을 사대하고 모하고 이렇게 되니까 민족과 나라가 망하고 하늘에 있는 조상이 정신차리라고 계속 동생들 갖다가 때렸던 겁니다. 정신차리라고 일본의 신사회는 반드시 이렇게 삼조구가 등장합니다. 일본 신사회 가면 삼조구가 등장하는데 자기네 조상이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니까 일본 신사회 삼조구가 등장하는 건 당연한 거죠. 사실 일본 신사회 주시는 누구냐 마구 삼신인 겁니다. 마구 삼신인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죽어서 우리가 어디로 갑니다. 우리는 마구로부터 와서 마구 삼신의 점지로 세상에 와서 열심히 살다가 살다가 또 마구 삼신의 품으로 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마구 삼신의 품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되게 돌아가신 선조들을 조상을 모신 곳이 일본의 신사인데 성전의 성전의 주신이 바로 누구냐 마구인 겁니다. 마구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하늘에서는 마구가 마음껏 날아다니니까 일본 민족이 그 기를 받아서 노벨상도 잘 타고 말이죠. 우리보다 잘 낫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아직도 어리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구가 한반도의 하늘을 날아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혼이 죽은 민족이니까 우리는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상태인데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마구 삼신을 인정하기는 커녕 환인 환웅도 아니고 단군 왕검조차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유치원 서부터 유치원 서부터 대학까지 마구로부터 시작되는 역사를 체계적으로 가르칩니다. 아주 세뇌를 시킵니다. 심지어 만화로 만들어서 그렇게 영원히 살아있는 역사교육을 하는데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돼서 개고생을 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한국 역사학자들이 원하는 건 뭐냐 다시 일본의 식민지가 되거나 중국의 노예가 되자 우리 국사교육은 그런 겁니다. 아니 민족 흐르지 못하는 교육 아닙니까 저는 증거는 없습니다만 제가 추정하기에 한국 강단 사학자들은 일본 우익들로부터 연구 자금 지원을 상당히 받고 있을 겁니다. 중국 정부로부터도 상당한 연구 자금을 지원받고 있을 겁니다. 그런 연구 자금을 연구비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받는 겁니다. 그런 연구비를 지원받으니까 양심적인 논문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양심대로 쓰면 지원이 끊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학자들은 민족혼을 헐값에 내다 팔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망하자 이거죠. 다시. 그래서 우리가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그 치욕을 당하고도 해방되고 나서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끼리 같은 민족끼리 가슴에 총질하고 남부로 갈라진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또 영남과 호남으로 갈려서 충청도로 갈려서 또 우리가 서로 가슴에 빚을 꽂고 하는 겁니다. 민족혼이 죽어있는 민족이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역사학자들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민족혼이 죽어있는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교육을 통해서 민족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민족혼을 짓밟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고의 존재가 어떻게 위대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마고는 민족혼입니다. 2부에서는 마고는 최초의 신인류다. 마고는 신인류의 공동조상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2010년도에 독일 민엔대학의 스반데 파보 연구팀은 아주 세계적인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발견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네안데르탈인 유골에서 DNA 최취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네안데르탈인 유전자의 70%를 복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네안데르탈인 유전자를 복원시켜놓고 보니까 전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탄생한 호모사피엔스의 자손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속에 현대리 몸속에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들어와 있다는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모사피엔스가 아닙니다. 우리는 네안데르탈인 어머니와 호모사피엔스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제3의 인류입니다. 제3의 인류 그래서 스반데 파본은 바로 이 동굴에서 중앙아시아 알타이 산맥에 있는 바로 이 동굴에서 네안데르탈인의 유골 호모사피엔스의 유골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인류의 유골을 한꺼번에 발견하는 아주 세계적인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동굴에서 그래서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는데 바로 저 동굴에서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 간의 혼혈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탄소 14로 탄소 14로 그 유골이 발견된 지층을 조사를 했더니만 지금으로부터 3만 년에서 4만 8천 년 전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3만에서 4만 8천 년 전에 새로운 인류가 탄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실 고고학자들은 스반데 파보 팀의 발견이 있기 전에도 지금으로부터 3만에서 5만 년 전 사이에 우리 인류가 엄청난 변화를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시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후기 구석기 초기 시대라고 합니다. 인류 사이에서 후기 구석기 초기 시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5만 년 전 앞에 그 앞에 시대에는 인류가 기껏해봐야 도를 사용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책 공부할 때 구석기 시대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도를 사용하는 정도 깨서 날카로운 면을 칼로 쓴다든지 주먹도끼를 썼다는 것이죠.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3만 년에서 5만 년 전 사이에 오면 인류가 갑자기 덩치가 커지고 호호사피엔스의 덩치가 갑자기 커지고 머리가 커지는 겁니다. 머리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동물의 뼈를 뾰족하게 갈아가지고 또 끝에다 구멍을 뚫고 바늘로 씁니다. 바늘로 그러니까 이제 옷을 만들어 입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시기가 3만 년에서 5만 년 전 사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놀랍게도 중앙아시아에서 시작이 돼서 북이 40도선을 따라서 동서로 퍼져나갔다는 사실을 고고학자들이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또 놀랍게도 스반떼 파보팀이 2010년에 발견한 것은 중앙아시아 바로 그곳에서 네안데르타인과 호모사피엔스 사이에서 혼혈의 인류가 탄생했던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한 3만 년 전쯤에 네안데르타인이 멸종하는데 멸종시킨 사람들이 신인류입니다. 신인류가 멸종을 시키게 되는데 바로 그 신인류가 혼혈의 인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죠. 중앙아시아에서 탄생했던 이런 것들이 다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학자들은 새롭게 탄생한 신인류를 호모사피엔스보다 좀 발전했다고 해서 사피엔스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 크로마뉴용 신인류 우리나라에서는 슬기사람 이렇게 불러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뭔지는 몰랐습니다. 왜 갑자기 그때 인류가 똑똑해져는지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바로 그 바로 그 스바한테 파보 연구팀이 유전자 유전자 연구를 통해서 중앙아시아에서 네안데르타아린과 호모사피엔스 사이에서 새로운 인류가 탄생해서 그들이 똑똑한 인류가 탄생해서 바로 그들이 후기, 구석기, 초기 문화를 만들었다 하는 것이 그 메커니즘이 이제 입증이 된 겁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이죠. 그때 바로 바로 놀랍게도 네안데르타아린과 호모사피엔스 사이에서 태어난 최초의 신인류가 바로 마구 삼신할린 겁니다. 그분들인 겁니다. 그분들의 탄생시대는 지금으로부터 4만 8천 년 전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제하 제하사학자들은 환단고기를 그냥 그대로 수용을 해서 마구 시대를 7만 년 8만 년 전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세계학계에서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4만 8천 년 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긴 제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안데르타린은 호모사피엔스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두개골 용량이 1200에서 1370밖에 안됐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작았죠. 머리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지능이 떨어졌습니다. 지능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지능이 낮습니다. 지능이 낮고 북의 중심에 힘센 수컷이 물이 내에 같은 물이 내에 암컷을 모두 독점을 하는 겁니다. 힘센 수컷 하나가 이런 한계 때문에 문명을 탄생시키지 못하고 원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안데르타린은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네안데르타린은 보다시피 두개골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1800에서 2000cc나 됩니다. 우리 현대인들보다도 좀 더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은 상당히 근육도 발달되어 있고 덩치도 컸습니다. 이들은 어떤 한계가 있었느냐 이 성대가 발달이 안됐습니다. 이 성대가 유전과학을 통해서 규명이 됐습니다. 성대가 발달이 안되서 이 사람이 10살 이전에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10살 이전에 언어습득을 못하면 자폐증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폐증에 네안데르타린 집단은 기능은 굉장히 뛰어났는데 기능은 굉장히 뛰어났는데 언어가 이게 안되니까 집단적으로 자폐증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집단적으로 그런 한계 때문에 원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또 허덕거리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는 네안데르타린이 그동안에는 서구의 학자들이 주로 인류사를 연구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인류사 연구를 하는 학자가 한 분도 없습니다. 참 창피한 일이죠. 우리나라는 인류사 연구하는 학자가 한 분도 없습니다. 일본에는 몇 분이 있습니다. 인류사는 유럽학자들의 동무대인데 유럽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동안에는 네안데르타린이 열등하다고 봤던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또 연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해보니까 실제로 네안데르타린이 아주 우수한 인류였다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우수한 조상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13만 5천 년 전에 이미 저작나무 수액을 끓여가지고 창을 만드는데 접착제로 쓸 정도로 아주 뛰어난 면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화는 아주 뛰어납니다. 잘하는 걸 엄청 잘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보면 자폐증 걸린 아이들이 아주 잘하는 건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걔들 노래 잘하는 애는 노래 엄청 잘하고 피아노 잘 치는 애는 피아노 엄청 잘 칩니다. 또 그림 잘 그리는 애는 그림 잘 그립니다. 그런데 그것만 잘합니다. 다른 걸 못하는 것이죠. 바로 네안데르타린이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네안데르타린과 호모사피엔스가 각각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느님이 답답해서 아무리 가도 이렇게 꼬라지가 안 되겠으니까 결과적으로 네안데르타린과 호모사피엔스 사이에서 새로운 인류가 태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 겁니다. 우리 원동주계 삼성기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네 7만 3천 5백년 전에 7만 3천 5백년 전에 인도네시아 토바섬에서 지구 역사상 아주 가장 큰 화산 폭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7만 3천 5백년 전에 그때 이제 인류산은 변곡점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화산재가 지구 성층권을 뒤덮는 바람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5도 정도 내려갔다고 합니다. 5도 갑자기 한 5도가 내려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한반도를 기준으로 할 때 겨울이 연간 8달 내지 9달 지속이 되고 한겨울 평균 영하 80도를 오르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류는 지금처럼 문화가 없었으니까 아이들이 갓난아이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프리카에 어느 한 곳을 제외하고 호모사피엔스는 멸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아주 전체가 다 멸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의 스텝 지역에 네안데르탈이 한 1500에서 2000명 정도가 살아남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것이죠. 네안데르탈이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느냐 그들은 불을 사용하고 있었으니까 불을 잘 다루고 있었으니까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멸종이 됐으니까 다 멸종이 됐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프리카에서 살아남은 호모사피엔스가 다시 다시 홍해를 건너서 중동 예면에 도착을 하고 해안선을 따라서 전 세계로 다시 또 빠르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의 고등학교 국사교과서를 펼치면 어떻게 가르치느냐 40만 년 전에 구석기부터 시작합니다. 40만 년 전에 연천 전국에서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발견됐다는 것이죠. 40만 년 전에 한반도 일과 살았다. 그러다가 구석기 중기 거쳐서 구석기 초기 나오고 만다린 흥수아이 또 이렇게 얘기하다가 신석기 얘기하다가 청동기에 와서 고조선 단군안금이 고조선 건국했다는 것 딱 세 줄 딱 세 줄 집어넣고 그리고 다시 이제 부주국가로 갑니다. 앞뒤가 전혀 안 맞죠. 부주국가로 갔다가 삼국시대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역사가 어찌됐거나 40만 년 전부터 시작을 합니다. 40만 년 전에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전혀 사실이 아닌 겁니다. 일본도 비슷합니다. 일본도 한 40, 50만 년 전에 살던 구석기 인들이 일본의 조상이고 그 조상들이 한국인들의 조상보다 똑똑해서 문화를 더 빨리 발전시켜서 한반도의 남부를 점령하고 있었다. 그게 임라일본부 아닙니까? 그래서 멍청한 한국인 조상들한테 문화를 전달해줬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중국 한족도 마찬가지입니다. 50만 년 전에 베이징 원인에서 시작을 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자손들이 황하 문명을 만들고 이동아시아를 대표하는 문명을 만들어서 우리 한반도를 북부지역을 점령해서 한사군을 설치해서 문화적으로 열등한 한국인들한테 문화를 전파해줬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이것이 일종의 다지역 기원설인데 이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다 다 거짓말이었다. 그게 뭐였느냐 그때 살던 사람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7만 3천 5백 년 전에 다 멸종했으니까 다 멸종했고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그러면 누구냐 아프리카에서 살아나면 호모사피엔스가 다시 건너와서 해안선을 따라서 이동해서 한반도 일본열도로 갔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한반도 일본열도에 도착한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3만 년에서 4만 년 전에 해당한다. 한반도에서 사람이 다시 살기 시작한 것은 3만 년에서 4만 년 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호모사피엔스고 아주 열등한 인류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당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주류 조상은 그 당시에 한반도에 없었던 것이죠. 한반도의 원주민들은 흑인이었고 아주 열등한 호모사피엔스였습니다. 중국들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뭐로 증명을 하느냐 미국의 유전학자이면서 고고학자 또 인류학자인 스펜서 웰스가 Y염색체를 추적을 하게 됩니다. Y염색체는 남자들한테만 있는 염색체죠. 이 염색체를 추적해본 결과 현재 지구 전체에 전체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모든 남자들은 지금으로부터 6만 년에서 9만 년 전 사이에 아프리카에서 살았던 어떤 한 남자의 자손이다 하는 게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40만 년 전 사람들이 우리한테 유전자 준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유전자 줬다면 스펜서 웰스의 이러한 연구 결과는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스펜서 웰스의 이 연구 결과는 세계 학계에 공인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모든 남자가 모든 남자가 아프리카에서 탄생한 6만에서 9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 살았던 어떤 한 남자 그래서 스펜서 웰스는 그 남자를 염색체 아담 이렇게 붙인 겁니다. 염색체 아담의 자손이다 이게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해안선을 따라 이동해왔다는 스티븐 오펜하이버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는 것이죠. 드러나는 겁니다. 농작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서 혼혈 인류가 탄생을 하는가 이걸 또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아직 누구도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추정을 해본 결과는 네안데르탈인 여성이 네안데르탈인 남자는 아프리카에서 나왔으니까 여자는 네안데르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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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이 주로 살았던 네안데르탈인이 살았던 곳은 유라시아의 스텝 지역입니다. 유라시아의 스텝 지역에서 아마 네안데르탈인 집단 간에 집단 간에 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쟁이 그 전쟁에서 어떤 소녀 하나가 집단 간 전쟁에서 같이 싸우다가 몽둥이에 맞았던 돌에 맞았던 정신을 잃고 쓰러진 거죠.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다가 하루나 이틀 지난 뒤에 깨어났는데 보니까 시체만 널려있고 자기 가족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던 동굴에 가서 가족들을 찾았는데 기다렸는데 안 나타나는 것이죠. 이 여성이 이 소녀가 며칠을 기다리다가 안 나타나니까 이제 가족들을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처없이 계속 가다 보니까 중앙아시아에 아까 보신 데니소바 동굴까지 천키로 이천키로를 최소한 삼사 년에 걸쳐서 거기에 도달을 한 겁니다. 만약에 그 주변에 다른 네안데르탈인 집단이나 다른 원시 인류가 있었다면 이 소녀는 죽었을 겁니다. 살지를 못했죠. 그 당시에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을 때니까 못 살았죠. 없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까지 무사하게 갔던 겁니다. 그런데 또 같은 시기에 참 묘하게도 말이죠. 이게 하느님의 주화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하튼 원동 중에 삼성기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화라고 얘기합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이 사람들은 주로 해안가에 삽니다. 해안가에 왜 해안가에 사느냐 자기네들의 먹거리가 해안가에 있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능력이 없어서 사냥을 못합니다. 만만한 게 조개입니다. 조개 도망 못 가니까 조개만 먹고 살았는데 이 호모사피엔스가 해안가에 살던 사람이 어떻게 길을 잃고 또 정치 없이 가다가 중앙아시아에 데니사보 동굴에 가서 나반을 만난 것이죠. 네안데르탈인 여자를 만난 겁니다. 당시에 네안데르탈인은 호모사피엔스를 잡아먹을 때인데 이 여성은 남자를 잡아먹지 않은 것이죠. 사람이 너무 그리우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사랑에 빠져서 딸만 셋을 낳게 되는 겁니다. 딸만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하냐 우리가 우리가 이제 미넨 대학의 에스반데 파보가 발견한 바로 그 데니소바인이 놀랍게도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25%밖에 안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네안데르탈인하고 아버지하고 어머니 사이에서 낳았으니까 아버지 유전자 반 엄마 유전자 반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50% 호모사피엔스 유전자가 50%가 돼야 되는데 놀랍게도 놀랍게도 네안데르탈인 유전자는 25%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호모사피엔스 유전자가 75%였던 겁니다. 75% 어떻게 돼서 이렇게 균형이 안 맞을까 그래서 아직도 서양학자들은 이 문제를 못 풀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목의 통치 사회와 연결시켜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딸만 셋이 나오는 바람에 주변 1000km, 2000km 내에 남자가 없잖아요. 남자가 이 집단은 아버지 하나 남자 하나에 여자가 4명입니다. 결국은 유전자를 다시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 밖에 없는 것이죠. 그가 호모사피엔스니까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가 다시 유전자를 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호모사피엔스 유전자는 75% 올라가고 네안데르탈인 유전자는 25%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들이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같은 농구리에서 낳아서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의 통치 사회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목의 통치 사회가 마고 시대가 이렇게 탄생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목의 통치 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우리 인류는 문명의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목의 통치 사회가 없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아직 우리는 원시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 여러분 이 개미나 개미나 벌을 보십시오. 얘들은 곤충입니다. 곤충 별 볼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개미들이 놀랍게도 목의 공통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의 공통체를 원숭이 집단에서는 문화가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원숭이 집단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얘들도 돌을 쓰긴 쓰는데 그 정도입니다. 돌을 쓰는 정도 문화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땅속에 개미집은 놀랍게도 우리 인간이 만든 시멘트보다 강도가 세 배가 강하답니다. 개미가 만든 그 개미집이 우리가 만든 콘크리트보다 강도가 세 배가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크가 지나가도 개미는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문화가 있다는 얘기죠. 이놈들이 여름에 식량을 끌어다가 저장시켜가지고 적당하게 발효시켜가지고 겨울에 또 먹어도 배탈이 안 나게 아주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의 공통 공동체의 특징은 규모가 크다는 겁니다. 규모가 남미대륙이나 북미대륙의 개미굴 개미집 하나가 개체수가 백만이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백만이 이거 우리 인간으로 환체하면 백만의 도시와 같은 것이죠. 그렇게 영장류나 포유류에서는 그렇게 큰 집단을 볼 수가 없습니다. 모계의 공동체가 있어야지만 도시가 가능했던 겁니다. 큰 집단이 가능한 겁니다. 남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두 개 공동체는 힘센 남자 하나가 집단 내의 여성을 다 독점하다 보니까 자기가 거느릴 수 있는 여성의 한계 내에서 집단을 유지합니다. 더 커지면 골아프잖아요. 이인자들이 많아져서 나를 언제 해치울지도 모르고 큰 집단을 안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모계 공동체는 그런 걱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미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큰 공동체가 가능한 것이죠. 양봉업자들이 끌고 다니는 벌 한 통에 보통 한 5만 마리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사회로 환체하면 인구 5만의 도시죠. 대단히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집단은 포유루나 영장류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모계 통치 사회에서만 그렇게 큰 집단이 가능하고 그 모계 통치 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인류문명의 탄생은 가능했다. 이런 추론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고 시대가 굉장히 위대하다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은 중앙아시아에서 아까 중앙아시아에서 신인류가 탄생했다. 또 후기 구속기 초기 문화가 나왔다.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동 중에 삼성기는 뭐라고 하느냐. 파미르구원 동쪽 바로 중앙아시아입니다. 거기에 환인시의 나라 환국이 있었다. 바로 그곳에 우리 조상들이 세운 나라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넘겨 넘겨 거기에서 중앙아시아에서 유전자가 유전자가 마고의 자손들이 네안데르타리를 멸종시키게 되는 겁니다. 멸종시키고 인류 역사는 각 지역의 원주민들이 누구냐. 호모사피엔스 아주 열등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을 정복해 나가는 역사인 겁니다. 이들을 정복해 나가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흉앙아시아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유전자 자체가 호모사피엔스하고 달랐던 겁니다. 훨씬 우수했고 거기에서 모계 공동체를 지금으로부터 4만 8천 년 전부터 안파견 환인시대 5천 3백 년 전까지 약 4만 3천 년 동안을 경험 많고 자애로운 할머니들이 할머니 세 분이서 사회를 공동으로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겁니다. 자그마치 4만 3천 년 동안 그러면서 그렇게 평화로운 가운데서 인류 문화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유전자도 특별했고 모계 공동체가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4천 년 전에 모헨조다로 유적지에서 출토된 청동상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그 지역의 원주민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4천 년 전에 인더스 문명에는 이렇게 흑인들이 살고 있었다. 이것이 유물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사다에서 내려간 마고의 자손들이 인더스 문명을 만들고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 여자는 춤추는 무용수였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부족들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밀림 속에는 이렇게 흑인의 유전자가 아직도 많이 있는 부족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흑인의 유전자가 많은 부족들이 살고 있고 세 번째 여자는 이 양쪽의 두 명보다는 마고 유전자가 더 들어온 사람입니다. 저쪽의 세 명은 마고 유전자가 많이 들어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에서 내려간 사람들이 마고 자손들이 원주민들을 정복한 역사였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자료에는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2014년도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사회면에 네안드르탄의 피가 우리 몸속에 흐른다. 충격적이다. 이런 보도가 아주 크게 나섰죠. 크게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건 관련된 기사입니다. 그 밑에 딸려있는 기사고 이것은 2014년 2월 6일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또 같은 내용입니다. 또 관련된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흑인들한테도 흑인들한테도 네안드르탄인의 유전자가 들어갔다. 그 유전자를 전하는 사람들은 백인들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네안드르탄인 유전자 비중이 높은 민족일수록 우수한 민족입니다. 우수한 민족인데 파푸아 뉴기니인들의 경우는 95.3%에서 네안드르탄인 유전자가 발견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파푸아 뉴기니 사람들도 4.7% 저한테서는 네안드르탄인 유전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사람도 물론 마구 유전자가 들어갔습니다. 네안드르탄인 유전자가 그런데 피부색만 바뀌고 그 사람들의 대체적인 유전자는 호모사피엔스 유전자인 겁니다. 열등한 원주민들 정복당했던 사람들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자손인 것이죠. 놀랍게도 파푸아 뉴기니 사람은 얼마 안 됩니다. 한번 그려봐야 한 4,5만 10만도 안 됩니다. 숫자가 일본은 상황이 다릅니다. 파푸아 뉴기니 를 빼고 나면 일본인들이 마구 유전자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온 겁니다. 일본인들은 5명의 5명의 4명한테서 내안데르탈인 유전자가 관찰이 된다는 것이죠. 또 그들한테서는 평균 5%가 내안데르탈인 유전자라는 겁니다. 95%는 호모사피엔스 유전자고 일본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겁니다. 중국인의 경우는 중국 한족의 경우는 일본보다는 상당히 낮습니다. 72.2% 10명 중 7명한테서 내안데르탈인 유전자가 보이고 그들은 평균 4.2% 일본 사람보다 내안데르탈인 유전자 비중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인들은 더 심각합니다. 유럽인들의 절반 하트에서는 내안데르탈인 유전자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내안데르탈인 유전자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사무직에 종사를 못 합니다. 연구직에 종사를 못 노동을 하거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내안데르탈인 유전자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원주민의 피가 많이 흐른다는 것이죠. 마고 유전자가 작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럽인들은 왜 이렇게 이 두 명 중에 한 명 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더군다나 몸속에는 평균 2%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일본의 절반도 안 되죠. 심각합니다. 원래 유럽인들도 우리 치할머니 삼신할머니 중에 치할머니 자손들입니다. 우리 아사다르에서 갔습니다. 갈 때는 우리하고 유전자가 똑같았는데 이 유럽이 아프리카와 붙어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흑인들을 많이 잡아온 겁니다. 아주 옛날부터 이 노예들을 데리고 와서 결국 이 노예들이 나중에 백인화된 겁니다. 피부색이 다 백색으로 변해가지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의 절반 정도가 내안 베르탈인 유전자가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나타나는 사회현상과도 연관시켜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백인 노동자들이 트럼프를 선택했던 겁니다. 원래 백인 노동자들은 민주당 후보를 찍는 사람들입니다. 민주당을 찍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진 겁니다. 백인 노동자들이 희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온 황색 인종들이 잘 사는데 적인 애들은 희망이 안 보이는 그래서 이번에 황김에 트럼프 트럼프를 찍어서 참 트럼프가 의외로 미국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백인 노동자들은 뭐냐 피부색만 백인이지 몸속에 내한데르타린 유전자가 없는 사람입니다. 마구 유전자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조상은 호모사피엔스 였던 겁니다. 자기는 유전자가 열등한 사실은 모르는 것이죠. 아시아에서 간 사람들은 마구 유전자가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미국에 가서도 잘 사는 겁니다. 백인보다 잘 사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인들은 평균 6.7% 에게서 내한데르타린 유전자가 관찰됩니다. 그런데 그 몸속에 내한데르타린 유전자 비중은 0.5% 에 불과합니다. 1% 도 안 되는 것이죠. 아프리카 사람들은 오늘날 아프리카가 왜 저렇게 발전을 못하고 허덕거리느냐 마구 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마구의 장손이라는 게 참 자랑스러운 겁니다. 동남아 사람들은 유럽 사람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인도인들은 유럽보다 낮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 한국은 뺐습니다. 한국은 발표를 안 했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이 왜 한국만 빼놨을까 오랜 시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내한데르타린 유전자가 제일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구 유전자는 어디서 탄생했느냐 중앙아시아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바로 그곳에 천자의 도시 세계를 지배했던 아사달이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마구의 자손들이 세운 인류 최초의 도시 세계를 지배했던 도시가 있었던 겁니다. 이 도시가 환웅 아사달이 마구성은 저기 배성입니다. 마구성은 배성이고 아사타나로 환웅이 천도를 합니다. 서기전 3000년경에 그리고 거불 단군왕검이 서기전 2333년경에 돈황으로 천도를 합니다. 돈황으로 서기전 325년 알렉산더 때문에 알렉산더가 박트리아까지 밀고 올라오니까 어쩔 수 없이 아사달이 킬림성 돈화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서기전 100년경에 한반도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한반도로 당시 한반도에는 마한 진한 변환이 있었죠. 추정하건대 마한 진한 변환 다 합해서 인구가 70만에 불과했을 겁니다. 70만 한반도에서 생산되는 당시의 산업능력으로는 70만 정도가 겨우 먹고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사달이 200만의 거대한 도시입니다. 군인들 군인들 빼고 200만의 거대한 도시가 한반도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고 사는 것은 70만 밖에 못 사는데 선주민 70만에다가 200만이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을 겁니다. 대개 보면 선주민이 굶어 죽었겠죠. 아사달 사람들도 3명 중에 2명은 굶어 죽어야 됩니다. 굶어 죽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상당수가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몸속에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저렇게 높게 나왔던 겁니다. 아사달 사람들의 상당수가 일본으로 건너갔던 겁니다. 일본인들이 한반도에서 건너가서 마고 유전자가 제일 높게 나타나는데 아사달이 있던 우리 한국이야 당연히 일본보다 높을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일본보다 높죠.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걸 발표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뺐던 겁니다. 뺐던 겁니다. 문제는 이 신인류 탄생과 관련된 이 메커니즘이 스반데 파보가 발견한 이러한 회기적인 발견이 미국의 국가 이익을 아주 크게 침해합니다. 미국의 국가 이익을 아주 크게 침해하는 거죠. 지금 미국은 흑백 갈등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흑인들한테 아주 나쁜 유전자가 있다. 또 미국의 이 노동자들이 흑인들한테 피를 받아서 유전자가 나빠졌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미국에서 난리가 나겠죠. 흑인들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정부가 스반데 파보팀의 이러한 연구 결과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인들이 백인들이 또 상당히 심각합니다. 백인들은 말이죠. 지금까지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백인들이 왜 마고 유전자 네안데르타아리인 유전자를 연구했느냐 자기네들이 지금도 인류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네안데르타아리인 유전자가 높을 걸로 봤던 겁니다. 그런데 확삭 연구를 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 동아시아 사람들이 제일 높은 거예요. 자기네들은 동아시아의 절반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사실대로 다 공표했을 때 백인들이 겪어야 하는 상실감은 체제 유지가 흔들릴 정도죠. 거기다가 자꾸만 아프리카에서 껌둥이들은 또 들어오지 또 시원 자란 사람들 자꾸만 이민 들어오지 유럽이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백인민족주의에 부합을 못합니다. 그래서 스반떼 파보와 일련의 유전학자들이 발견한 이 세기의 발견은 아쉽게도 사장될 사장될 위기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 군데서 여러 자료를 모아서 설명을 드린 건데 부분적으로 조금씩 발표를 했던 겁니다. 운 좋게 제가 여러 자료를 모을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세상에도 구경을 못하게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연구를 주도한 사람들은 백인들입니다. 자기한테 불리한 연구가 더 이상 진행되는 걸 원하지 않겠죠. 우리 한국은 한국 정부는 정부의 수준이 그런 것은 생각도 못합니다. 우리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그런 것을 생각하실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더하고 이 마고 역사의 중심에 우리 한민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자들이 자신감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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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을 릅니다. 게을 릅니다. 편안하게 편안하게 맺고 살라고 하는 겁니다. 게을 릅니다. 또 자기 스승 들이 이렇게는 업적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마고의 역사 그 유대한 역사가 그냥 우리도 묻혀 있는 것입니다. 3부 3부에서는 그렇다면 마고의 고향 마고의 고향 흉노고지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이것을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치할머니 자손들 삼신할머니 중에서 백인의 조상인 주로 백인들이 분포했던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고 그 다음에 바로 탈인분지 이곳에 고말머니 자손들이 살았죠. 중간의 분지에 호랑이 할머니 자손들이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청동기 문명을 개발하고 나니까 삼신할머니 후손들끼리 서로 서로 칼로 찔러 죽이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거발 환웅이 고민에 빠졌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곳에 아사타나에다가 아사타나에다가 인구 20만이 들어올 수 있는 거대한 도시를 만듭니다. 만들고 호랑이족도 시할머니 자손들도 다 들어와라. 호랑이족도 들어와라. 우리가 한 곳에서 살아야 된다. 한 곳에서 살아야지만 형제간에 형제간에 싸움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아사타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치할머니 자손들이나 호랑이 할머니 자손들은 불만인 겁니다. 환웅이 누구냐. 곰 할머니 자손이거든요. 권력이 한 군데 모여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권력이 나한테 들어오면 좋겠는데 그 권력은 그 권력은 곰족이 잡으니까 자기네들은 싫은 겁니다. 그래서 호랑이족의 대왕이었던 치우가 불만세력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환웅사화가 사실이었던 거죠. 반란을 일으켜서 실패하니까 중국 대륙으로 도망을 갑니다. 호랑이족이 도망을 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여기에 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천지가 이 천지는 천지는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이정표입니다. 백두산 천지는 생긴 지가 지금 천년도 안 됐습니다. 그 백두산 천지가 우리 민족의 시원과 관련된 천지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 민족 역사가 천년밖에 안 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 천지가 원조 천지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 천지 바로 위에는 박달봉이 있습니다. 박달봉 중국 한족들이 박자를 발음을 못하니까 보고 보고타봉 박달봉이 있습니다. 해발 5,445m인데 그 박달봉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천지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이 우리 상고사의 무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내 주장이 아니고 원동 중에 삼성기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가 환국이 있었다고 제가 신채호 선생님이 쓴 조선상고사를 읽다가 제가 충격을 또 한 번 받았습니다. 조선상고사의 수두시대에 신채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류의 발원지에 대한 설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파미르 공원에서 발원했다는 설이고 두 번째는 몽고사막 발원설이다. 그런데 아직 어느 것이 진짜인지는 가르치지 않고 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조선상고사 한번 펴보십시오. 실제 이렇게 있습니다. 신채호 선생님은 환단고기를 못 봤습니다. 또 만주에서 독립운동 하느냐고 역사책을 볼 시간도 없었죠. 저처럼 서반떼 파보가 연구한 이런 자료를 본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신인류의 중앙아시아 기원서를 주창한 것인지 저는 지금도 참 대단하다. 이게 무슨 마구가 알려주기 전에야 꿈을 꿔서 알았거나 대단한 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동력의 삼성기가 계속해서 중앙아시아에서 인류의 시조 나반이 인류의 시조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역사책은 전 세계에서 두 권이 있습니다. 하나가 성경이죠.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우리 삼성기가 인류의 시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것이 뭐냐 우리 삼성기는 인류의 시조 나반이라고 합니다. 나반 아마는 남자는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시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자는 시원찮았다고 호모사피엔스는 별 볼일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시조로 안 보는 겁니다. 종자가 시원찮다고 보고 우리 삼성기가 굉장히 정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또 성경하고 똑같은 점은 하나님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천신 그래서 바로 이 중앙아시아에서 흉노고지에서 마고의 고향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연관된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삼성기는 바로 환인시의 나라가 파미두고온 동쪽 카리문지에 있었다고 고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밀국 등 세계 곳곳에 열두 지국을 거느리고 있었다.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친실한 인류사와 정확하게 일치가 됩니다. 김은수 선생은 자신이 주의한 부도지에서 마고종의 위치를 파미두고온으로 비정을 했습니다. 실제는 파미두고온에서 동쪽으로 조금 내려와야 됩니다. 배성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팔려의 음 부도지에 이것을 음악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팔려의 음 바로 아사달을 가르치는 겁니다. 아사달 환웅이 건설한 아사달은 아사탄에 있었는데 그 평면도가 이 그림과 같습니다. 제가 중앙아시아에서 3년 동안 생활하면서 이 유어지를 찾아내고 또 우리나라에 그 외에 수백 가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도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곰 할머니의 자손이 곰족과 큰곰족이 있는데 그 두 부족 치할머니 치할머니 자손이 승량이족 늑대족 이리족이 있는데 그 세 부족 다섯 부족 그 다음에 풍백 우사 운사 그래서 이 여덟 구역으로 아주 자로 젠 듯이 실제로는 여기 더 나와야 됩니다. 더 나와서 자로 젠 듯이 정확하게 계획한 신도시인데 지금 우리가 건설한 세종 신도시보다 더 치밀했습니다. 5천년 전에 말이죠. 우리 조상들이 건설한 그 아사다리 심지어 고원지대에서 치하로 물을 끓여다가 거의 집집마다 근처에 물이 나오게 하수도까지 다 있었고 대단한 도시였죠. 우리 조상들의 문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상을 넘어섭니다. 넘어섭니다. 이 중심이 태극에 천자가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자는 재정일치를 다 해야 됩니다. 재정일치 그래서 통시를 하는 곳이 대방 대방구역 제사를 지내는 곳이 낭랑구역 그래서 이 아사달 팔가가 아사달 팔가가 환웅 도시 환웅 환웅 이라고 하는 인류 최초의 도시의 기본 모델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무슨 무슨 팔리스 폴리스 팔리스 아닙니까 팔리스 다 이것을 모델로 하는 겁니다. 팔리스 그 사람들 폴리스로 발음하는데 팔리스죠. 팔리스 이 팔가라는 얘기입니다. 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중앙아시아에 가면 우리 태극기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도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려나 이시조선이 왜 나라의 강역을 굳이 팔도로 나누었느냐 바로 아사달 팔가의 자손을 나타냈던 것이죠. 팔도가 팔갑니다. 그리고 개성 한성이 태극이죠. 아사달 팔가를 나타냈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은 쪼그러들어서 형편없지만 그래도 배달결의다 환웅의 자손이다 이것을 강조했던 겁니다. 고종임금이 태극기를 우리나라의 깃발로 만든 것도 우리가 알고 있기는 박영효가 일본으로 사신으로 갈 때 메지마루 배안에서 대충 중국의 주역을 생각해서 그랬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일본인들이 날조한 역사고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게을러서 연구를 안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게을러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찾아봐야 쓸모가 없어서 안 한 것이죠. 그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니까. 고종황제가 태극기만 우리나라의 깃발로 만든 게 아닙니다. 당시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1895년에 청일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청나라가 피하니까 고종황제가 재빨리 고종임금이 재빨리 취한 것이 뭐냐 어전회의를 소집해서 우리 역사를 회복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3년 동안 대신들하고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중국을 섬기겠다는 이름의 한성을 핑계치고 아사달 서라부를 계승한 서울로 도읍지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구단 황궁호를 세워서 비로소 우리 조상 마구한테 천재를 지내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태극기를 우리나라의 깃발로 만들었죠. 마지막으로 뭘 했느냐 남산 파고다 공원 전국 70여 곳에다가 팔각정을 세우게 됩니다. 중국은 우리나라가 팔각과 관련된 것을 못 만들게 했습니다. 우리가 아사달을 나타내는 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청나라가 망한 그 틈을 타서 고종환 황제가 재빨리 역사 회복에 나섰던 겁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도 우리는 그걸 다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팔과 관련된 문화가 넘쳐납니다. 팔공산 이것도 몇 개가 있습니다. 한반도에 팔공산은 수십 개가 있습니다. 수십 개가 팔경 팔관해 팔작지붕 기와집의 형태가 팔작지붕입니다. 팔과 관련된 게 굉장히 넘치는데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팔도로 나눈 것도 환웅이 세계를 지배한 위대한 우리 조상 아닙니까 그 환웅이 건설한 아사달이 우리의 정신적인 영혼인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계속해서 배달결에 팔 우리는 팔의결에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 한족들이 팔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888 888 888 이런 핸드폰 번호라면 몇 십억을 호가할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팔을 좋아하느냐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아사달 팔가에서 온 사람들한테 계속 눌려 살았던 겁니다. 아사달 팔가가 대단히 위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팔을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뭐냐 그래 내가 팔이다 내가 팔의결이다 이것을 계속 강조했던 겁니다. 오늘날 중국에서 한류 열풍이 거세게 붑니다. 그 한류 열풍이 저절로 부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배우들이 잘나서 부는 게 아니죠. 송중기 태양의 후예가 인기가 굉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 몸속에는 중국인들에 비해서 마구 유전자가 굉장히 높잖아요. 중국의 여자들이 한국 남자들을 보면 유전자가 좋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몸으로 자기도 모르게 빠져드는 겁니다. 유전자가 좋으니까 중국 남자들보다 훨씬 유전자가 좋으니까 송혜교 김희선이 여자도 마찬가지죠. 유전자가 좋단 말이죠. 중국 남자들이 빠져드는 겁니다.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위대한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다고 해가지고 30분까지 많이 주시고요. 나머지 교원제가 잘 돼야 읽으시니까 읽으신 것 안 되죠. 바보다는 방법은 제가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사실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읽어보십시오. 되겠습니다. 반구가 한서 위헌열전에서 한무제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했느냐 동벌조선 기현토낭랑 이단 흉노 지좌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한무제가 동쪽의 조선을 정벌하고 나서 그곳에다가 현토낭랑 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로써 흉노의 왼파를 잘랐다. 이렇게 감격했다는 내용을 반구가 한서의 위헌열전에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집회가 찾아보시면 이게 똑같은 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왜 한무제가 이 위만조선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이 위만조선이 고조선의 후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고조선의 후예다. 사실 이 위만조선은 고조선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는 건 아니고 고조선의 좌현왕이 있는 곳입니다. 좌현왕이. 그래서 좌현왕 고조선의 좌현왕 천자의 좌현왕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흉노의 왼팔이라고 했던 겁니다. 흉노는 누구냐. 우리 고조선의 몸통입니다. 몸통. 군대. 우리 군대가 흉노였습니다. 군대가. 아까도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흉노고지의 마곡이 땅이다. 우리 아사다리 거기서 왔다. 군대가 바로 흉노였던 겁니다. 몸통. 그래서 한무제는 고조선과 전쟁을 하는 입장에서 흉노가 고조선의 몸통으로 느끼는 겁니다. 오른팔이 누구냐. 대월지입니다. 대월지. 대가리가 누구냐. 흉노의 대가리가 바로 고조선입니다. 아사다리. 아사다리입니다. 우리가 중국의 사설을 통해서도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흉노고지가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곳이 아니다. 우리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다. 이런 것이 중국의 사서 이 사람들은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 우리 사서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우리 사서는 삼국사기는 초기 기록이 부풀려져서 못 믿겠다. 삼국유사는 야살에서 못 믿겠다. 환단고기는 위서라서 못 믿겠다. 우리 역사책은 하나도 못 믿겠다. 중국 역사책은 신앙처럼 믿겠다. 그러면 중국 역사책에 나오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강단사학자들한테 가서 이거 들이대면 설명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정신상태를 가졌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역사학자도 아닙니다. 저는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에 나서야 됩니다. 수사에 나서서 강단사학자들이 일본 정부나 일본 우익 중국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 것을 차단해서 반역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반역으로 다스려서 다시는 감옥에서 못 나오게 이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나오는 것조차도 연구를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위대한 역사가 다 파묻혀 있는 겁니다. 뒤에 자세히 설명해놨습니다. 집에 가서 보시고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